지금 비자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변함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.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.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.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는 거 말이에요. 이 사람을 그렇게 죽여 놓고. 여섯 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거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. 눈 바짝 뜨고 계세요. 제일 센 줄에 붙어. 그게 살 길이. 애들 게임 규칙 단순해. 내가 무조건 얘기해줄 테니까. 무슨 수로. 무슨 수를 써서도.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. 우리끼리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.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달라고 처리되냐. 위신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 남은 육회이. 이 녀석은 육회과 강약을 제공하시기 위해 사멸을 위신해 그룹은 이 녀석의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